열한기하, 미안합니다. 열한기하, 22장입니다. 아이고, 우리 임의중 군사님, 새벽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열한기하, 네. 2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고 교덕하죠. 8절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간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너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간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북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쏘다 여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간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일법책의 말을 듣자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간 사반과 왕의 지정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와 백성과 온 요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우리에게 진노 크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해게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정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왕 때에 계속되어 왔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요시아 왕은 8살 나이에 여러분 참 놀랍죠 8살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16대 왕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 8살짜리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 왕이 할아버지가 문하세 왕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많이 달라요 11경 22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요시아가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시대의 사기꾼인지 뭔지 하여튼 또 역사에 하나 남을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총주인지 꼭 전시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나랑 종시냐고 그러더라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는데 시대의 사기꾼이 있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여러분 이 스토리가 뭔지 모르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 선수를 사기쳐가지고 여잔데 남장을 하고 다니면서 또 성자난 수술을 하고 막 결혼하자고 막 그러면서 자기 사기치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이 혼을 빼놓을 수 있고 사기도 쳐먹을 수 있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투명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뭐 어떻게 우리가 과장되고 위장돼서 살아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왜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지난 한 60여 년 정도 60여 년 정도 여러분 60여 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6.25가 터지고 지금까지 70 몇 년입니까 50년, 74년 됐나요? 50년 또 여러분 60년의 세월이면 거의 그만큼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우상을 선비고 완전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요 드디어 종교기획을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우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요 그동안에 내팽개쳐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수축하고 성전하는 중에 대세사장, 대제사장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8절 읽어서는 힐기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타락하고 시들고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어디 가 있는지 어디 팽개쳐 있는지 굴러다니는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율법책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힐기아가 찾아납니다 그리고 이를 건네받은 서기간 사반이 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 요시아가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읽혀지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그 더러운 그리고 죄악된 나라와 왕으로서 도저히 감당 백성들의 죄지 왕이 괴로워서 자기의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요시아 왕의 이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 나라에 심판을 내릴 그 계획을 연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진정한 회개 운동은 회개의 영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만한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요시아 왕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났어요 주전 400년경에 444년에 페르시아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네이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1만에 재건해요 52일 만에 그리고 성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이게 그리고 일곱째 날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 날 첫째 날이죠 이 초하루 날에 에스라가 이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오늘 힐기아 대사장이 사반이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읽듯이 에스라가 그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해요 그때에 똑같이 여러분 요시아 왕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때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적을 낭독하고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회계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뭐 뭐 지금까지요 아주 유행처럼 유행 따라가는 것처럼 뭐 여러분 그건 생명력 없어요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수십 년 신앙생활 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옛날에 뭐 무슨 성경대학 뭐 무슨 성경대학 안 하죠 베델성소 두란너성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제자양육 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말씀이 날성콤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숨겨졌던 죄가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난 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악하게 지었던 죄들에 대한 회개운동이 여러분 정치권에서부터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번져져서 온 나라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고 지금까지 10월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 11월 초하루 기도회로 또 새 마음으로 새 달을 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